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3월 둘째 주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이게 봄인지 뭔지 계절이 넘어갔는지 아무런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최근에 시국 그리고 전국이 정말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최악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 그게 더 정말 걱정인 하루하루가 참 무섭고 힘든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의 이슈브리핑 역시 동일한 주제로 쭉 끌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멈춰버린 세상 그 안에서 희망을 혹시 찾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뇌를 뇌피셜을 조금 써봤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국제국가가 급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올해 이번 주에 어떤 악몽의 전조를 올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았죠. 이쪽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감산을 좀 하자 유가를 좀 올려놓자 라고 합의를 해서 들고 갔는데 이 사람은 싫다. 그렇게 해봤자 이득이 되는 거는 미국 셰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예 이제는 감산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번 심수를 좀 부렸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 그래 다 죽어보자 하고 완전히 유가를 완전히 이게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놨습니다. 20달러 대를 제가 볼 줄은 일단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지만 20달러 대를 제가 볼 줄은 좀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만큼이나 좀 최악의 사태를 유발했던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현재 31.5달러입니다. WTI가 이날 3월 9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31.1달러를 찍으면서 최저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잠깐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놓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얼마나 더 떨어질까에 대해서 의견이 참 분분하시죠. 그런데 옆에 제가 가져온 자료가 뭐 2016년 자료를 베이스로 한 거긴 한데 얼마나 유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각국에서 수익을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그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물론 영국이라든가 베네수엘라는 좀 높은 단가를 갖고 있지만 셰일 석유가 최근에 많이 떨어뜨리면서 23달러까지 내려왔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19달러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는 뭐 역시나 그냥 퍼서 퍼서 팔면 되기 때문에 8달러 9달러 선까지만 내려와도 내려와도 일단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 유가가 20달러 선까지 내려왔을 때 셰일 오일이 굉장히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20달러 선까지 내려와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20달러 때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를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당분간 이 저점으로 판단되는 이 30달러 선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단 통화는 했다고 해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뭔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지금 셰일 오일 기업 다 죽는다. 적당히 할 거지?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 빈살만 왕세자는 에이 그래도 우리는 너 같은 편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두 사람은 합의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두 사람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은 앞서 그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20달러 선까지도 열어놓고 조금은 더 최악의 상황도 고려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설마 이렇게 다 같이 손잡고 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은 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뭐 이거 똑같은 지난주 화요일과 사실 똑같은 사진이에요. 미니 슈퍼 화요일도 바이든이 압승을 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샌더스 후보를 누르는 그림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현재 대통령의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대선은 뭐 또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그것조차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바이든 후보 쪽에 민주당이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샌더스 같은 조금 급진적인 그런 후보보다는 중도적인 성향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붙었을 때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옆에는 MBC 뉴스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51대 42로 비교적 여유롭게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때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리스 후보까지 다 집계를 해봤는데 바이든과 샌더스가 확실히 높긴 높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이든이 1% 정도 더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뉴스 리크에서 조사를 한 건데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역시나 50%와 49.9%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붙었을 때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후보는 조 바이든으로 일단 집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 후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쪽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여전히 회색이 있습니다. 5.4%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unsure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지, 그런 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변수는 많지만 일단은 바이든의 압승으로 가져가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자료를 더 준비했는데요. 트럼프 이즈 루징 어프로벌 그러니까 지지층을 잃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위에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고요. 아래는 2월 24일부터 26일 그리고 맨 밑에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인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디서프루브 빨간색,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는 쪽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짜 바이든 후보가 어떤 헬스케어 쪽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잘하면 진짜 재선 다음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가능성을 좀 더 크게 크게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니 슈퍼화열도 바이든이 압승을 하면서 일단 거의 대결 구도는 바이든 대 트럼프로 압축이 됐다는 점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요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날 또 이런 주제를 달았냐면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폭소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전에 밤에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저도 실제로 그래도 뭔가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은 이게 발표되고 나서 급락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결국엔 또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급여세 0%까지 내린다는 건데 급여세를 0%까지 내린다는 게 저는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엄청난 부양 효과라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파격적인 제안이라서 이거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넘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의회도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두 사람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장관 이 두 사람의 약간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에게 압력을 넣고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이런 쪽으로 가서 증시가 부양을 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두 장이 넘어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했던 강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그렇게 외쳐댔던 시절이 지금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S&P 500 지수가 저렇게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금이 진짜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치 인생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강력한 진짜 지금이야말로 강한 리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를 기대를 꼭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팬데믹에 마녀들도 혀를 내두른 듯하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끔 쓰이는 말 중에 정말 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악행이라든가 무서운 일을 저질렀을 때 와 이 정도면 악마도 널 보고 놀라서 도망가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날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아쉬운 그런 기자회견이 나타나면서 내마녀들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사실 내마녀들 효과라고 볼 새도 없었어요. 내마녀 얘기를 할 새도 없이 그냥 내마녀는 왔다 갔나 싶을 정도로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이 날은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수급을 조금 찾아보게 됐는데요. 자 오늘까지의 최근 3월 2월 말부터 3월까지의 그런 흐름입니다. 저는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었지? 이게 벌써 1조가 넘었죠? 1조가 아니죠. 10조인가요 저게? 예 이 그 3월 9일이 1조 넘게 팔았던 날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그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10조가 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집계가 나오는 건데요. 참 10조 가까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 이렇게 10조를 나눠서 계속 팔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도대체 그렇다면 얼마를 더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도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숫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제도 조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3월 10일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오늘이라든가 3월 9일 같은 날의 수치를 보시면 확실히 그냥 팔지만은 않았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물론 3월 9일은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464억 매도이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에서 연기금이 최근에 좀 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참 힘이 부족하다 느껴질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번 주 들어서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어찌됐든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코로나19로 관련된 위기들이 찾아오면서 1월 말부터 쭉 올라가던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최근에는 증시와는 비교했을 때 증시의 어떤 급락 속도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잡아준다면 어떻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언덕이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또 지금 1220원대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어떤 희망을 또 찾아볼 수 있을지 제가 대충 한번 뽑아봤는데 보시다시피 이분은 타멘크스죠. 타멘크스 부부가 호주에 갔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수는 NBA의 선수인데 유타제즈 소속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NBA가 멈췄습니다. NBA 서스펜션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스날의 감독입니다. EPL 유럽축구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의 감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그때 이제 방송을 하다가 아스날이라는 팀이 그리스에 갔다가 확진자 구단주를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2주 동안 격리를 받았다고 했는데 선수들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감독이 그쪽의 구단주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끼리 만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이렇게 확진자가 되면서 EPL 역시 어떻게 중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스포츠, 연예계까지 이렇게 번지면서 그러니까 유명인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걸릴 정도면 정말 실상을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들이 걸려 있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지금 현재 세대에 경제를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끊겨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비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기와 위협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리스에서 이게 성화봉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성화가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완전히 멈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격리된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이탈리아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화봉송은 시작을 했는데 자 성화가 그리스에서 보통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올림픽 개최지까지 가죠. 그게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리스에서 일본까지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성화가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측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정도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모멘텀을 기대했던 종목들이 증권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모멘텀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모멘텀에 올랐던 주가가 당연히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요 타임스퀘어입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제가 오늘 좀 추격적인 그런 뉴스를 봤는데 뉴욕의 한인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고 폭행을 당했다고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유명인들이 이렇게 걸리고 스포츠가 멈춰버리고 경기가 멈추는 그런 상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고 소통을 하지 않고 모든 걸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지구촌이라고 불렀던 그 사회의 어떤 되게 큰 패러다임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 상황에 이제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는 적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희망을 좀 찾아보자면 이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겠죠.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파월의 장 또 우리는 이주열 총재에게 희망을 걸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기의 중단 경제의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게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다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지금 상상하지 않는 그런 그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는 안 되죠. 지금은 악수는 안 되니까 만나는 것도 좀 힘들다면 뭔가 둘이 공조하는 듯한 그림을 보여준다면 희망의 어떤 불빛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둘이 이렇게 싸우기만 하다가 이번에야말로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같이 만나고 뭔가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항해서 싸우는 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를 둘이 이렇게 좀 해주면은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월요일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 증시의 급락이 시작된 것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여기서 유가의 하락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5만 원대를 깨고 지금 현재 4만 원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급락에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래도 잘 버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만 8천 원대가 이렇게 쭉 멀리 봤을 때는 사실 3만 6천 원대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6만 원대에 비교하면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대장주로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라든지 반도체가 얼마나 소비 수요가 떨어질지를 생각했을 때 반도체라는 그런 제품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좀 장사가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집에서 유튜브라든가 1인 방송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세계는 코로나19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들 집에서 혼자 방송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전혀 지금의 뉴스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새해부터 이제 SNS라든가 온라인 상에서는 코로나19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도체 같은 것도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뭔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하나 이끌어내준다면 또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들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증오, 싸움, 나쁜 감정들만 나오다가 결국 희망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다들 희망 놓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거보단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버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